에피소드에서 재무제표 기반의 신용정보, 신용평가방법을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드렸어요. 문제는 재무제표가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죠. 이 경우에 어떻게 ABC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팀 주피트가 주관하는 이런 프로젝터들이잖아요. 여러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MIT,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 MIT 이 부분이에요. 메디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의료정보 기술이죠. 의료정보 기술, 상당히 재미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데 기존의 한국이 사람, 의료진이죠. 의사와 간호사라고 하는 의료진에 기초한 의료 인프라를 장비와 시스템에 의한 인프라로 한번 전환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시도예요. 사람에서, 사람에서 장비죠. 사람에서 장비와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무기의추를 옮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나중에 실제 코딩하는 과정을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팀 주피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뭘 믿고 MIT가 발행하는 ABC를 시장이 판단 구매를 하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MIT가, MIT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취지는 뭐 사람의사와 간호사 대신에 인공지능 의사나 MRI 장비나 CT나 X-ray 등의 장비를 상호 연동시켜서 어떤 체계화된 어떤 의료 CU 편의점, GS 편의점처럼 의원들과 병원들도 하나의 체인화 하자는 거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거 취지가 좋겠는데, 이걸 뭘 믿고 MIT가 발행한 ABC, ABC, MIT죠. ABC, MIT를 시장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화폐이자 정권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나 지난 2, 3년 동안의 영업 실적을 통해서 보통 자본 공모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른바 상장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거전 단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선코딩 후폰딩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먼저 코드를 완성한다는 거죠. 먼저 코드를 완성하고 베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MI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다. 진행하겠다고 한다면은 실제 내가 생각하는 MIT라는 것을 정확한 코드로서 시장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코드를 봐서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이 서비스를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서비스는 실제로 나의 CT나 MR의 사진을 이 시스템이 읽고 나의 질병이라든가 예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베타 서비스입니다. 이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와 정말 신기하다. 방사선, 아니죠. 영상 판독 의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거나 혹은 영상 판독 의사만큼이나 정확하게 MRI나 CT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구나. 그죠? 혹은 나의 혈액 검사에서 ASD 수치라든가 ALT 수치를 보고 나의 간 기능이라든가 여타 질환에 대해서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평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도. 그게 베타 서비스입니다.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시장의 평가를 통해서 자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코딩 후 펀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그렇다면 시스템을 개발할 때까지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때까지의 자본은 어떻게 개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괜찮습니다. 개인 혹은 팀의 역량으로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시장에서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ABC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에요. 시장 마켓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표준 화폐라고 하는 어떤 현금성 자산을 시장에 판매하고 그 판매한 자금으로서 어떤 개발 시스템 개발 비용이나 유지 운영 비용을 조달하고 이런 것은 시장 메커니즘이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개인이나 팀의 역량으로 진행을 해요. 시간이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베타 서비스까지 가는 것은 오로지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디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3년이 걸리면 3년 동안 산에 가서 고사리를 캐서 먹든지 감나무에 감을 따서 먹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오직 결과물이 나왔을 때 베타 서비스가 되고 시장이 평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펀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ABC를 발행하는 거죠. MIT도 마찬가지입니다. MIT라는 시스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MIT라는 시스템이 어떤 의료정보 기술 시스템인지 사람으로부터 장비로 사람으로 장비로 시스템으로 무게처로 옮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반인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시험 가능한 상태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ABC, MIT라고 하는 것을 시장의 평가에 의해서 발행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우리 팀 주피터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들 뿐만 아니라 고팡에 있는 모든 기업들 고팡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결과물을 그리고 다음에 후펀딩 먼저 성취, 성과, 사업성과든 선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또는 재무제표 형태일 수도 있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등등이죠. 어떤 것이든 간에 먼저 결과물을 내고 그런 다음에 펀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